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혜스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할 거고요. 조초혜 형이 쇼츠 올릴 때 플라이 워킹세트, 잉클라인 프레스, 탑세트 면 잉클라인 때는 워킹세트와 피어세트를 안 하고 바로 탑세트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탑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탑세트 같은 경우를 주로 잉클라인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하죠. 잉클라인 프레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탑세트를 하는데 피더세트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어요. 피더세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틀로 돼 있으면 재미도 없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탑세트, 고중량으로 최고 횟수를 얼마큼 치겠다고 거기만 집중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게를 중량을 치는데 이거 너무 무겁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피더세트를 추가로 넣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럼 그냥 8개, 10개 하고 그 다음에 탑세트로 넘어가 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몸이 느끼는 대로 잘 주의를 기루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말이 탑세트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결론은 점진적 과부하예요. 내가 매 주마다 내 운동량이 발전을 하면 중량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근육량도 많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림피아 맨스피즈크 왜 안 나오셨나요? 못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게 아니고 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올림피아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제 IFBB 프로라는 타이틀을 가졌죠. 프로라는 분들끼리 대회를 막 뛰어요. 해외 대회가 됐든지 간에 국내 대회가 됐든지 간에 하고 나서 고르고 나서 프로 대회 중에서 1등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올림피아입니다. 이번에 올림피아 피지크 선수가 40명 이상이 나왔죠. 40명 정도는 각자의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1등을 하거나 작년에 올림피아에서 탑3를 들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년에 올림피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일반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프로 대회에서 1등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채영 내일 헬스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처음 헬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어떤 조언이냐면 너무 많은 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분할이 됐든 그냥 그 한 부위를 하루 가서 운동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4번 정도 운동을 간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그 사람의 루틴을 찾아해보시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세를 완벽하게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뭐든지 처음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뭐든지 다 100% 정석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식단을 해야 되고 조채영 저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발전하기가 힘든 거고 꾸준히 하기가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봅니다. 벤치프레스 하고 보는 거고 데드리프트 해보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배워나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할 수는 없거든. 그러다 내가 운동이 좋아지면 식단도 변경하게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처음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처음부터 운동 루틴 100%, 자세 100%, 중량 100%, 식단 100%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도 처음에 운동 시작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나만의 식단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저만의 루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헬스장을 끊어. 그냥 머신 좀 있고 덤벨 좀 있고 이런 데 잘 가서 에어컨 중요하면 에어컨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멤버십을 한 달에 딱 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최초 3번, 4번씩 웨이트를 하겠다. 이것만 세워놓고 가서 하세요. 그러면 하시다 보면 늘게 되고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초형 덤벨 플라이 할 때 이완에 집중해서 하시나요? 이완을 할 땐 괜찮은데 수축할 때 덤벨이 부딪히고 어렵네요. 그래서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완 같은 경우로 할 때는 솔직히 그러니까 내려올 때 같은 경우는 밖에 가슴 먹는 건 솔직히 굉장히 쉬워요. 약간 좀 스트레칭이라든가 좀 찢어진다는 느낌으로 이 가슴 바깥쪽을 먹여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끌어올릴 때 이 안가슴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슴에 근육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 가슴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내가 중량이라든가 자세 집중하는 데에 집중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덤벨 플라이로 안가슴에 자극이 안 온다 그럼 팩택플라이라든가 케이블로 좀 더 자극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걸로 해봐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근육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면 안가슴이 조금 더 먹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시간을 지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덤벨 플라이를 알려주면서 느낀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가슴을 느끼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 위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플라이 안쪽에 자극이 안 와요. 그런다고 해서 안가슴이 안 크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근육량이 내면서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가슴 느끼는 팁은 뭐냐면 이거를 플라이를 안으로 밀어넣을 때 살짝 가슴을 안쪽으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오면서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 내가 인위적으로 살짝살짝 들어줘요. 가슴을 위로. 그러면 저는 더 자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운동 때 한번 해보시고요. 가슴 운동 후에 목에 통증이 오는데 자세 문제일까요? 심하면 다음날 담운 것처럼 목 돌아갈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무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운동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항상 컴퓨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라든가 척추 쪽이 좀 약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조금 더 목 같은 데가 더 아프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정형외과 가서 엑세이 한 방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괜찮고 조초씨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 자세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자세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아프다는 건 뭘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뱃대지 나왔으면 칼로리 줄이는 게 맞겠죠. 사람의 목표는 다 달라요. 저도 회원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온라인 코치 회원분들도 여러 분들도 있지만 이 목표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그냥 조초씨 저는 살 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가 나왔지만 조초씨 저는 3대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겁나게 지금 중량을 밀어야 되고 사이즈 올려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 본인이 일단 체지방이 많다. 그러면 체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그 중량을 끌어올리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발전 많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몸에 발전 많은 친구들의 특징 1년에 벌컵을 한 번 정도씩 하고 커팅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친구들이 몸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일정 많은 상태로는 계속 근육량을 올리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체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몸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복근 유지하는 거에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 가요. 사람마다 목표는 다른 거야. 내가 모델 쪽이고 항상 리나게 유지하고 전 그걸로 돈 벌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 거는 근육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찌울 때는 찌우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뺄 때는 빼는 거에 집중하고 찌울 때는 찌울 때만 집중을 하는 게 그런 분들이 몸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저도 다 알아요. 벌컵 할 때 조초씨 나도 그래. 나도 얼굴이 커지기 시작하고 나름 유튜버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분 유튜브 저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커진다 이럴 수도 있지만 결론은 발전은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키울 때는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고 중량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어때? 빼는 것만 집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벌컵이 제일 좋냐면 그냥 겨울 때 이때 맞춰서 벌컵을 하는 거 여름 끝나자마자 사이즈 좀 쫙 올리고 이제 한 3월, 4월, 3월쯤 되면 슬슬 빼는 거예요. 5월, 6월부터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죠. 그때부터 날씨 입고 이렇게 몸도 좀 좋게 갖고 오면 좋기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여름 끝나자마자 사이즈 올리는 걸로 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3월, 4월부터는 천천히 뺀다는 느낌으로 계속 반복해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항상 같은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벌컵 한다 그러고 2년, 3년 내내 벌컵 한다 그래서 사이즈가 정말 그렇게 늘지 않아요. 커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 보디빌딩 갤러리에서는 휴식 이틀 하면 엄청 욕하고 난리치던데 휴식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보디빌딩이에요. 나는, 저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휴식 이틀 하면 게을렀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게 방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보디빌딩 같은 경우가 왜 미국 선수들이 몸이 더 큰 것 같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먹는 게 달라요. 미국 애들이 약을 더 써요. 그러니까 약 쓰는 건 똑같이 다 많이 써요. 내가 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픈레벨에 가게 되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에 최대한 지장 없게끔 많이 쓰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다른 거냐? 운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양 정서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건 돼요. 예를 들면 사격 아니면 양궁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핏다는 훈련과 연습 속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할수록 저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사람 몸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한계가 있고 몸에 회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동양 쪽에서는 고려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많이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다른 운동 종목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자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연습하고 이게 될 수는 있는데 보디빌딩 자체는 근육량을 늘리려면은 일단은 그렇잖아요. 근육량을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에서 태우는 것만큼 이상으로 먹어줘야 되고 이 회복할 때 먹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해봤자 오해예요. 심지어 니고커를 예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조초씨 니고커는 주 6회 운동을 5회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6회로 했다가 5회로도 바꿨고 많은 이런 오픈빌더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는 주 7회 하셨던 거 옛날에는 그런 거 했지만 하루 2번 운동하고 이런 거 해서 6회로 넘어가고 5회로 넘어가고 이게 지금 벌써 이런 지가 거의 3년 4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프로 보디빌더분들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저는 주 4회 운동해요. 주 5회 운동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조초형 주 6회로도 몸 커질 수 있나요? 아니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딜로딩이라는가 이런 개념이 있어갖고 주 6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중량을 낮춰버리고 좀 약간 체계적으로 딜로딩을 하면 가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100%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같이 무식하고 단순하신 분들 저는 운동 무식하고 단순하게 하는 거 좋아요. 깊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점진적 과부하고 근육을 부수고 쉬고 그러고 나서 음식이 충분히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게 보디빌딩이에요. 되게 간단한 건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이러는 게 저희 동양의 문화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챔강 씨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야 운동을 줄여라. 항상 운동을 줄여라. 이렇게 하는 말도 파이팅이 넘치는 건 좋은데 보디빌딩에서 이게 너무 넘치면 좀 약간 발전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주 4회로 운동을 바꿨고요. 저는 주 4회로 해도 충분히 몸이 잘 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말이 또 여기까지 갔는데 자 도취형 이번 주 피지크 대회 나갔는데 측면 포징에서 어깨가 죽어가는 느낌이 있고 살리려면 어깨가 한쪽만 올라가서 혹시 꿀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포징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주먹을 여기다 올리게 되면 막바지 때 어깨가 죽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강도가 올라가면서 어깨가 좀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을 딱 내렸을 때 어깨가 많이 올라옵니다. 빵빵해서 그건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제가 했던 착각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포징을 잘못해서 어깨가 계속 죽는구나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사실 어깨가 작은 거였어요. 그쵸? 어깨가 작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면서 볼륨감이 줄죠. 그래서 이런 건 비시즌 때 어깨를 많이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쵸 형 비시즌 때랑 시즌 때 운동 종류랑 어떻게 분할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즌이든 비시즌 간에 운동은 비슷합니다. 근데 방법 같은 경우가 바뀌는 게 어떤 거냐면 비시즌 때는 저는 휴식에 더 많은 큰 의미를 둬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휴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음식량이 더 늘어야 되고 음식량이 더 늘게 되면은 소화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 운동할 때는 음식량을 좀 많이 올리는 스타일입니다. 운동 쉬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운동하는 날 탄수화물 높게 먹고 운동 쉬는 날 탄수화물 중에서 약간 낮게 먹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려고 이미 계획을 짜놨고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 저랑 비시즌을 구독자분들 저랑 같이 비시즌 같이 해봐요. 막 이러면서 제 루틴을 그냥 공개를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영상 시리즈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그냥 등하고 그렇죠? 첫 번째 등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위주로 하고 어깨 뒤에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쉬어버리고 그리고 하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위주로 푸시데이를 하고 가슴 운동 두 가지 넣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쉬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루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시즌이랑 비시즌하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시즌 때도 원래는 저는 주 4회를 하고 싶었는데 제 코치가 주 5회로 그래도 칼로리 소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하고 등을 묶어서 하루를 더 넣었죠. 그냥 칼로리 소모차로 지금 넣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 4일 운동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요. 사이즈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 4일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자 조초형 풀업을 정자세로 한 번에 6개 하는데 첫 세트만 6개 가능하고 두 번째 세트만 4개 정도로 개수가 줄어드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자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처음에 딱 가서 웜업식으로 풀업하면 12개 15개 해. 그러고 나서 갑자기 12개로 줄고 10개로 줄고 8개, 6개 이렇게 줄어버립니다. 할 때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하시면 늘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풀업을 지금은 내가 처음으로 해서 6개를 한다. 대단하죠. 두 번째 세트 넘어가서 4개 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6개 했던 게 8개로 올라가고 두 번째 세트가 6개로 올라가고 이렇게 발전을 하실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6개를 했고 다음 세트 4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넌 한 2분, 3분 정도 숏 버리고 다시 해보세요. 3개 했어? 오케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날 끝. 그리고 다음에 등 운동을 했을 때 풀업을 하고 세트를 최대한 횟수를 늘려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풀업은 분명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시 어깨 개입이 크고 견갑 하강이 안 되는데 혹시 팁 같은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벤치프레스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플릿 로딧 인클라인 프레스라든가 다른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게 쉽게 중량을 올릴 수 있고 어깨 개입이 좀 적거든요. 그냥 머신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만 조금만 바꿔줘도 개입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인클라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개입이 물론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이러다 보면 팔꿈치에 무리가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클라인 위주로 벤치프레스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운동 가슴 운동 끝내시고 어깨 운동 조금 추가로 더 해주셔도 나쁘진 않아요. 푸시 운동 하시는 분들 인클라인으로 바벨 프레스가 됐든 아니면 스미스 머신 프레스가 됐든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어깨 레이즈 운동 추가로 넣어주시고 어깨도 같이 때렸다라고 생각해주셔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많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깨 쪽에 개입을 안 매기려고 하면 팔꿈치로 많이 중량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안전하게 제가 탑세트를 실행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주로 혼자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 그냥 나는 그래요. 각 부위마다 근육의 각 부위마다 내가 중량을 안전하게 칠 수 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운동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일한 운동이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은 플레일로디로 탑세트하고 어느 날에는 스미스머신 가서 탑세트하고 이게 아니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자세를 가다듬고 하다보니 중량이나 개수가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고 올바른 자세로 다시 중량을 올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탑세트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탑세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웜업 세트도 하고 여러 가지 세트를 하잖아요. 워킹 세트가 됐든 피더 세트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해 저는 템포라든가 자세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하지만 내가 탑세트에 왔을 때는 한 4개 정도까지는 자세를 잡고 출력으로 나머지는 그냥 그냥 A부터 B까지 그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자세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힘으로 그냥 미는 겁니다. 그게 저는 탑세트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세를 잡고 템포를 지키고 너무 좋은데 탑세트에서만큼은 그냥 개수를 뽑으려는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조초씨 제가 탑세트로 한 8개는 했는데 자극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프레스를 했는데 2두로도 오고 3두로도 오고 온몸으로 자극이 다 왔기 때문에 배꼽 세트에서 하나를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배꼽 세트 넣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세를 잡으면서 내려오는데 템포에 좀 더 집중을 한다던가 자극 볼륨을 좀 더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올림피아 보실 때 라이언의 우승을 예상하셨나요? 피지크 심사의 지향점이 좀 바뀌는 타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론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왔을 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라이언 테리가 갖고 온 컨디셔닝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이언 테리의 컨디셔닝이 브랜던 핸들슨도 이번에 컨디셔닝을 진짜 잘 뽑았거든요. 근데 라이언 테리 옆에 둘이 섰버리면 라이언 테리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다이어트 강도가 너무 좋았고 사이즈도 확실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라이언 테리가 이번에 올림피아 1등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피지크라는 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죠. 무조건 사이즈다, 피지크 이런 게 말이 많았는데 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언 테리가 이번에 제일 균형미가 좋았고요. 밸런스가 좋았고 컨디셔닝 당연히 좋았고 포징 너무 간단하고 보기 너무 좋았고 전면, 후면 밸런스적인 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피지크의 정석의 몸으로 뽑았을 때는 저는 책의 책으로 완전 피지크의 정석이다 그러면 라이언 테리가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렇게 피지크가 심사 기준이 바뀌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아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 몸도 그렇고 제 몸도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밸런스도 좋고 V테이퍼도 괜찮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무조건 사이즈가 아니고 무조건 컨디셔닝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전부 다 균형미, 사이즈, 컨디셔닝 이 전체가 다 잘 보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맨스피지크 기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형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항암치료도 받고 했더니 몸무게가 20kg도 빠지고 지금 180에 59kg에요. 뼈다구인데 헬스장 다니니까 어떤 회원이 멸치였다고 수근거리는 거 듣고 헬스장 가는 게 망설여집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나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하고 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뒷땅을 깐다. 그 사람들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갖고 예를 들어서 덩치 크신 분이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엄청 마르신 분이 운동을 하잖아? 아니 나는 일부러 쳐다도 안 보이려고 하고 괜히 기분 나쁘고 이럴까봐 그런데 그런 거지 그런데 만약에 멸치라고 하고 수근거리고 뚱뚱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 얘기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왜 그런 거를 혼자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냥 본인 할 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저는 자존감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누가 내 욕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제가 할 거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냐면 운든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람을 좀 더 민망하게 만들어보세요. 가서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 뒤로 수금될 수가 없어요. 수금될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할 거 하면 그 뒤로 자기들이 민망해지더라고. 그렇게 뒤에서 민망해하니까 그 뒤로 눈도 못 마주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웃는 얼굴에 침묵을 뺏는다고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다가가보세요. 물론 마음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힘내시고요. 그런 거로 운동 안 하고 그러지 말자고 자존심 상한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 역시 열심히 더 운동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항암치료 힘내시고요. 힘든 수술인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도초님 다이어트 하실 때 식욕 어떻게 참으세요? 저도 사람이고요. 식욕 참는 거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대회 준비를 안 하면 저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반분들을 이해가 가는 게 내가 그냥 그냥 여름에 잠깐 반바지 입고 몸 좋아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럼 저는 다이어트 못해요. 그냥 맨날 가공된 닭 먹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 되면 아씨 갈비탕은 단백질이니까 거기다 밥 반국이 말아먹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맛동산 한 봉지 까고 있고 비비빅 먹으면서 자기 전에 비비빅 하나 물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이어트 때 참는 방법은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름때 몸이 좀 좋아지고 싶다. 그럼 바디 프로필을 한번 해보세요. 바디 프로필을 한번 해보고 사진 작가님한테 돈 좀 미리 박아놓고 내가 이날 이거 안 찍으면 이거 돈 이렇게 없는 그냥 사진 뭔 말인지 알지 무조건 가야 되잖아. 몸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한 걸 덜 먹는다고.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이 목표가 없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목표가 없이 돈 벌기도 힘들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쵸? 내가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꿈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할 때도 그쵸? 그런 걸 봐야지 내가 힘들 때도 참고 견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세요. 다이어트 참고 이러는 방법은 없습니다. 똑같이 배가 고파요. 그쵸? 똑같이 배가 고파기 때문에 물론 방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쌀밥 대신에 고구마가 허기짐을 더 더 도와주니까 고구마를 대신 먹는다던가 오트밀이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오트밀을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뭘 해도 힘들어요. 그렇잖아. 오트밀 맛 없지 고구마 퍽퍽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운동 라이브는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중 눌러주시고 온라인 코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니멀팩 이것도 헬스코리아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라이브를 다시 킬 거예요. 제가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채널 뭐라 그러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 시간대를 내가 항상 정해놓고 매일 같은 날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사랑해요. 빠이.